강원도와 속초시 정선군, 평창군 등이 정부가 선정한 관광발전지역에 포함됐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한 결과 강원도와 속초시, 정선군, 평창군 등이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하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1등급 지역에 선정됐습니다. 강원도와 속초시, 평창군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연속으로 1등급에 올랐으며 정선군은 새롭게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.